여름철 걸어만 주면 행주 신내를 박살내주는 철봉이 있다고? 습도 많은 여름철 포부스 선정 가장 크지같은 물건 1위가 바로 행주대 걸어놔도 마르지 않는 건 둘째치고 이 신내가 사람 미치게 한대 신내만 나면 뭐 어찌저찌 넘어가겠다만 이걸로 식탁이라도 닦는 순간 온 집안에 저세상 썩은 내가 진동한대 집안을 좀비 던전으로 만드는 냄새의 원인은 세균 때문인데 젖은 행주는 12시간 만에 세균이 100만배가 늘어난다고 한대 관리를 위해 하루에 한번 삶을 한대 아 이게 좀 귀찮냐고 바로 이럴 때 이 포아르 행주 살균건조대가 유용하다 그냥 툭 하고 걸고 버튼을 눌러주면 열풍과 LED 파장 투 타치로 행주를 건조 살균해준대 이거 노출시 인체에 해로운 UV시간이라 가시광선을 사용해 안전하대 덕분에 세균을 싹 조사줘서 여름철 지긋지긋했던 행주 신내를 졸업시켜준대 신내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잉